어이 사이드 스토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쵸? 어 이쪽에 있구나 하나 잡았다 그래 이쪽이네요 어이구 아우님 어서와 예 안녕하세요 형님 나랑 한잔 하려고 온거야? 아 뭐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자 카다를 찾고 있어서말이죠 예 자 아하 자 보자고 이 물어볼것이 있죠 예 자 그거는 좀 빼주셔요 어? 어 어 어쨌든 이제 술 일단은 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제 술 뭐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바로 여기 있구나 어 그냥 어 왜 갑자기 갑자기 되어있지 어 모르겠다봐 어 아니면 제가 실생한 것도 있겠죠 예 자 들어보죠 예 카단과 갈라트로에 대해서 예예예 오 마격한 사이였다고 어 어허 오케이 술친구라고 들어져 있는데 있죠 어 자 어쨌든 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해요 서로 대면 대면 사이였는데 아하 그럼요 우리 스승님이 원래 유머의 장인이 되시는게 꿈이었거든 예예 그거까지 알겠거든요 자 근데 솔직히 너무 못 뛰어나다보니까 대장대가 되어버렸다니 어 하하 자 어쨌든 그래서 어 어 근데 아무도 안 웃으고 단 한 사람 빼고 아 카단만 카단은 웃으셨고 어 아하 그래도 뭐 뭐 조용히 웃기만 했었죠 에허 그럴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 그렇지만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생기죠 어 왜 어 과무치한 사람을 웃게 했을까 어 의심스럽지 어 야 그거 진짜라구요 아이고 참 못 믿는 눈치구먼 예예 못 믿는 눈치거든여 어 걔 원래 과무치가 가지고 그 비욘드 더 그레이브처럼 어 어 자 어쨌든 어 어쨌든 뭐 어 사할만은 못할만큼 얘가 넘쳐난잖아 어 어 어 서로 목욕도 같이 해주고 좋았고 어 알았어요 어 자 어쨌든 예 뭐 근데 자기가 들었던 카단과 얘기 많이 다른데요 예 에허 국내 친구같은 느낌이 든다고 어 자 상봉욕인데 뭐 뭐 자기 조수한테 맡겨놓은 물건인데 가져와달라고 엔진이어에게 한번 가보라고요 예 엔지잉 어허 아직 시험단계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구먼 예예 알겠어요 어 자 어쨌든 에 늑대 타고 아까 전에 엔진이어에 가봐야겠지 이거 엔지잉 어허 야 나 엔진이어하니까 그거 뭐야 그거 틴포티스2의 그 솔더가 맨날 부른게 엔지였거든 엔진이어 할 때 이거 어 무슨일로 왔어 아 자 이게 이제 방어투리 형님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오라 했다고 예예예 자 일단은 뭐 해 자 뭐야 뭐 갑자기 훌이 나타나가지구 어 아하 뭔가 숨길게 했구먼 어 어 자 어쨌든 어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어 떨어뜨리지 말고 어 자 가져가야겠죠 어 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어 아 저기까지 가는구나 어 자 어쨌든 어 이 귀중한 물건 대체 무엇일까 어 어 분명 카드와 관련한 그런 것이식이 필요하겠으나 어 어 뭐 좀 뭐 부디 그래줘야되데 어 어 어쨌든 이렇게 내려주고 어 뭐 거기 조심히 내려놓으라고 예예 어 사실 칠해보자고 이거 넣으면 되는건가 어 짠짠짠 뭐야 영상이잖아 여기 뭐 기록같은게 있나 내가 발명부터 제작까지 한 시대의 발명품이지 예 예 예 그래도요 어 뭐 시각의역형 과거랑 여행하는 영상이 무슨 뭐 어 뭐야 뭐야 그 이한수정처럼 뭐 그런건줄 아나 이한수정처럼 어 자 뭐 칭찬을 해줘야겠지 어 자 어쨌든 뭐 이한수정 시간을 거기서 받는건데 어 자 쉿 이거 비밀이라고 어 자 어쨌든 기가 막혀 그렇다치고 일단 작동시켜야겠지 어 아 근데 의유물을 가지마란다고 이거 설마 이거 이한수정으로 훔쳐서 가져온건 아니겠죠 어 분명 이한수정이면 아마 그렇고 왔거든 어 아 아니 그 그 표정은 뭐야 흠 흠 아옥님 나 한번 믿어봐 시 알았어요 믿어볼게요 자 가고 싶은 시대의 물건을 이 영상기에 투영해야 돼 네리아의 주점에는 500년 전 만들어진 오래된 술통이 많으니 그거면 되겠군 아 그 술집 술집 가야될 때 얼굴은 아 미치겠네 아 아 물론 포기는 하고싶은 심정이긴 하겠는데요 지금은 어 내가 어 이 영웅이 영웅이 필요하니까 어 내가 어 참겠어 어 자 어떻게든 또 가래 어 네리아의 주점을 합쳐 예 어 이쯤이로 예 근데 여기 여기 주점에서 네리아 같은 경우에 조금 어 그렇구나 어 어 자 어쨌든 500년에 수소된 술이 필요하다고 어 어 아 어쨌든 빨리 어 어 가지고으로 가야겠는데 어 이쪽에 있구나 어 이거는 어 자 자 자 우 우 이제 이거를 어 바운트레이 가져가면 된다 이거지 어 어 그나저나 제가 생각했을때 저거 진짜 어 그 왜 그 스타크래프트2에 라고는 그 이한수정 있잖아 어 그거를 어 어 그거랑 비슷한거 같애 그치 어 물론 어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 어 이한수령이라고 어 그 제란 여러분들 그 자유의 자유의 그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어 어쨌든 어 자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예예 시범을 보여줘 수를 여기에 넣을까 그럼 이제 가고싶은 날도 정해야하는데 자 어떻게 해볼까 스승님이 한창 활동하셨던 사슬전쟁 시기가 좋겠지 예 그렇죠 예 원하는 날짜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워우 조금 불안한데 그치 어 자 언제로 할까 그렇지 바훈트리의 50살 생일잔치 으 으 바훈트리의 50대 생일잔치 잘 되고 있는건가 내가 어릴 때 아주 귀여웠지 자 이제 아우님이 해봐 예예 해보죠 으흫 일단은 그러면 2번 어 2번 바훈트리가 갈라트리에게 혼나서 엉엉 온 날 아이고 왜 이러기를 감으로 맞춘 사원 4번 4번 사슬전쟁 승리의 날 오우 여기가 오만 오 오자고 예 그날로 가보자고 예 그래야겠지 오 자 이래가지고 던져있잖아 이대부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크래프트2 예 제라트레그 이안수동에 있었던 그날은 한번 떠올리게 하겠네요 오우 ed 스리스군 여기가 갈라트르 자 갈라트르가 안 되어 자 제가 여기서 조종하는 거 되네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배요 . . . . . . . . . 이 친구는 벌써 취했나보건... 바닥이랑 한몸이 됐어 오우 이거 술... 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낫죠 뭐 이런거에요 어? 이렇게 손맛이 죽어라. 아 미안. 티뽀티스트도 생각나게 아니고. 자 건배하고요. 오 역시 행정해요. 아 어쨌든. 자 이난나가 왔네. 전쟁이 끝났죠. 자 어쨌든 아크라시드에 각자 아크를 숨겨놨더니. 이제 밤새 마실 준비하면 된다 이거야겠네. 자 건배 해야겠죠. 자 건배의 좋은 장소로 이루어서. 이끼내나. 건배. 잠들주 sul. Down. o Fred 예 자 자 카다 여기 있구나 아 조용히 했나보네 어이 갈라투루가 아이고 카다니 자 홀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이겼어 걱정 따위 있고 마시자구 오우 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하 억지 많으면 머리털 빠진다고 이 사람아 어 나처럼 말이야 아휴 물론 내가 머리 스쳐 오우 할소리 했대요 예 내 머리는 모조리 빠져버렸어 수염만큼은 풍성하다고 쓸데없는 걱정말고 술이나 마셔 자 수염을 찍겠다 이거지 자 건배 건배하고 어허 아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죠 예 자 아프리개그 어때 아 곧 떠나겠다고 어디로 갈건데 어 아 수제자를 키울 생각이라고 아 난 수제자를 키울 생각이야 어 어 아 아 내가 귀한 술 한 병을 모셔 놨세 음흠 자네랑 마시려고 아껴두었지 아하 언제든 날 찾아오게 아 예예예 오오오 아 함께한 시간이 있지않나 자네가 보고싶을걸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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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버지 아 아 부분을 방으로 아 한 달에 담긴 역사 진짜 슬란다 기우게끔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했겠네 일단 양주작 쪽으로 이제 가고 해야겠구나 오늘은 진짜로요 오늘 좀 넷이 조금 넘게는 맞게 해가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쪽 스토리를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게 오늘 더 낫다고 봐도 무방하네 이게 그치? 어쨌든 여기 또 작업장으로 가야겠는데 오우 슛 여기 진짜 맘에 안 들어 거미들 때문에 자 어쨌든 용암지대를 건너서 작업장 빨리 가면 좋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지고 여기인 것 같죠? 에잇? 아하 잊어버렸구만 어 자 같이 찾아달라니 에 뭐 같이 찾아주죠 에 자 바운툴에다가 이게 적혀져 있다고? 어 자 갈라툴의 기록이 있어요 에 음 이거는 에 바운툴의 과거 얘기인데 그치? 어 다음 장을 넘겨본다고 어 어허이 바운툴의 그 어 또 그런게 있네요 어 아이고 에휴 진짜 어 음 무의 마음약이 이런걸까 어 어 에휴 울고 싶어라 어 자 어 홍명규이네 어 뭐지? 설마 아하 일곱개의 아크라시가 되게 숨겨져있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아크를 숨겨놨다라 오케이 어 딱 그 다음에 이게 어 연고보고서? 오호 나히드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야 되겠다 호원 담당자고 모든 것이 의무수적인 아무래도 이 나히드가 이제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야 할텐데 어 이건 또 숙명이라고 하셨죠 스승님께서 나히드는 완벽한 검이라고 하셨지 예예예 나히드에서 좀 더 물어볼까? 어 일단 카다리 가지고 있고 수리조트 할 수 없는데 에테리얼급 인가보네 어 일단 편집이 보이지 않네요 자 두꺼운 책한걸? 아 종국에 방명록이 있다 어 자 방명록 한번 보자고 크흑흑흑 아우 어디 없지 사야겠구만 어 자 보자고 어 장례식임 자 에이테르 카단 잠깐만 여기 있네요 어 카단이에요? 어 스읍 카단 선생님께서 장례식에 와주셨구만 어허 몰래 왔다 이거지 어 온데간데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봐도 뭐였냐 어? 비젠트? 자 뭐야 다음 일요일쯤에 발신장소 이스텔서? 뭐야 이거 이스텔서이 뭐고 이스텔서 폐련드죠 이거지 어허 조용하서 한 번 말하고 거기 수장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살아서 보자고 어쨌든 이렇게 가버리네요 자 대체 누구냐고 야 카로포스에 수작을 거래했니 어 어허 그쪽 거래하다 잘못된 우바르드 소식을 종종 들었다고 아무튼 조심하라죠 자 긍정적으로 봐야죠 걱정하지 마십쇼 개가 죽으니까 이래봐도 그냥 동네 청년까지 아니더라도 어 실력은 확실히 인정받는 뭐옴가일까요? 예예예 자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예 부탁해요 어머니 하면서 어 이스텔섬으로 이제 갈리만 남은거 같죠 분명히 이제 근데 카자는 있을까요? 일단은 잘 모르겠으나봐 언어는 안타깝지만 예 요쯤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구요 어 다음에 과연 예 이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있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카자는 이스테르 섬에 있을까요? 권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 트위치로 보신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 보시다시오 추천봐 추격적인 말 부탁드립니다 자 못보신 게임 사람들은요 예 유튜브로 오셔서 예 보풀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 저기 그 좌측 상단에 예 아시죠? 어 이쪽이요 좌측 상단에 어 여기 그 예 얼굴 예 반쪽자 엔진이 형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기에 쓰던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요 예 네 여기서 모든 게임들 다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예 한번쯤은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스트 아크였습니다 그나저나 예 아 군단 장르이도 하고싶었는데 에휴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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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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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건 진짜 이거 같아요 오우 오우 여겨 안주신대 이거 안지 모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